그의 행사는 어떤 기억나요? 정말 잘하는거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행사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행사의 묘미 아니겠어요 전국을 돌면서 전국의 지역 묘물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행사의 즐거움 여기서 이제 도파민 도파민 너무 많은거죠 머리를 잘랐어요. 여름이니까 시원시원하게 줄어주기 위해서 머리 커트를 했어요. 사실 투블럭도 일주일 전이고 지금 일어났어요. 기르니까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딱 했을 때 라이온 분들이 좀 어색하실 수 있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라이온을 만날 때는 머리 같은 기분은 다행입니다. 진짜 많네요. 사람이 제가 여기서 강방을 정말 재미있게 탔거든요. 사토들이랑 다같이 우리 형도 같이 강방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친형은 지금 여기서 부끄러워있답니다. 한 명까지 타먹을 것 같아요. 한 명까지 타먹을 것 같아요. 한 명까지 타먹을 것 같아요. 개 Today They will be here Becky I am Barely 비치다 다행히 이are ULL 능력이 나 으아! 대리야! 우리 집에서! 아! 오! 오! 아! 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아! 우리 집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전의 아들 올리오 로봇입니다. 아니 대전 보내세요? 사실 저희가 대전의 수도는 도시를 갈 때마다 거기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진짜로 여기 대전의 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회한 차이가 신영화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긴 채업이에요. 여긴 채업이에요. 여긴 채사인인데 웬타몬같이 생겨서 보라색으로. 아 그래서 보라색이구나. 아 괜찮은데? 여긴 채업이 없어서 사랑받아.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가 오류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이름이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배우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 수진입니다. 배우 소규모! 오늘 대전의 아저씨를 드리고 싶은 리액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오늘 공연 끝나고 앞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은 태연아! 배우라고! 사랑! 그리고 지금 대단한 상품이란 올려놓은 이형아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전의 아저씨! 대전의 아저씨! 대전의 아저씨 리액! 특히 신앙인아! 요즘 처음 해봐요! 아저씨 리액션! 대전의 아저씨 리액션! 감사합니다. 이건 이형아! dy doğril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어봅시다! 안녕! 대선 0시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시간이 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때보다 가장 더운 공연이었지만 저는 가장 열기가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가도 있었잖아요. 불효과도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효과도 진짜 장난 아니었고 0시 축제에 저희 올리워더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앵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의 아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먼 길 와주신 라이온 분들 그리고 구경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 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올리워더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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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